사랑해요, 맵!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저는 24살, 방송한 지 104일 정도 된 DJ 최현준이라고 합니다. 유일한 20대네. 동갑이어가지고. 다 저랑 동갑받아. 니 서비스가 좋구만. 쎄이 신났어. 파케치북도 봤어요. 아 그것도 봤어요?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. 되게 거짓말을 쳐요. 아 나 진짜로. 나한테 립서비스 할 수 있는 거야! 진짜 재밌어. 그 옆에는 제 여자친구입니다. 아 네 알고 있습니다. 아 저는 솔로입니다. 비범방 키셔도 돼요. 어떻게 돼요? 쎄이 알려드려. 줘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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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번호 걸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. 어우 친절해. 저 누나는 한 명밖에 못 마시니까. 잘 챙겨줘야 돼요. 잘 챙겨줘야 돼요. 요런 걸로. 대꼬리 한 면. 어우 안녕. 등발 미쳤는데? 아 아니. 어 이거 먹지. 어? 먹었어요 이거. 그래야? 한.. 누나 비쏘어요? 아 씨마 왜.. 왜 날 관찰해? 근데 그럼 진짜 순수 찐 남캔. 남캔 쪽으로 알고 있지. 그럼 리액션 같은 건 뭐 해? 섹시 에나노이드. 섹시 에나노이드. 섹시 에나노이드. 아아. 얼굴이 작네. 섹시 에나노이드. 섹시 에나노이드. 화면 안 보고. 고개가. 이게 그 처음 모습을 보고 싶어. 남캠 시절. 나도 누나들이랑 한 다섯 명이서 채팅창을 막 했었잖아. 족같았겠다. 와 저 한날 동안. 신마 시절이 뭐야? 옛날 BJ 명이었는데? 진짜 족같다. 너 원래 뭐였어? 나이키 언니. 나. 누구야 그게? 나이키 언니. 수린아 따로 막내야. 아. 아. 딱 딱 버리고 있어. 아. 야. 아. 다정인에게. 아 다정아. 다정아 누가 누구에게? 도전을 하고 해야지. 아 그럼. 도전 국룰인데. 아이고. 아이고. 도전 도전. 네. 아. 아이고.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말이야 나 아이스크림 시키면서. 나 요맘때. 요맘때. 나 옷동작. 옷동작? 어. 그런걸 좋아 한 거. 뭘 빨아 먹어. 빨아 줘. 아어어! 아이스크림은 줘? 흐흫. 나 미안 내가 주워 빼고 말아야 되. 빨개진 너. 이런거 줘. 아아아. 아 나 왜 빨개진 너. 쎄야 더해고! 5월 5일날 파솔커플 100일이라고요? 어 우리가 100일이야. 어린이날? 야 그거 아느냐? 투투? 22개씩 봐왔어. 봐왔어? 투투 챙겨? 투투 챙겨서 바로 처럼 그거 역격긴 하다. 근데 방송은 한 개만 보지 말고 여러 개 봐. 내 거 같은 거 많이 보고. 내 걸 봐야 하지 말아야 될 걸 보여. 아 형 거 봐. 나 스타니 많이 봤어. 박일 거는 진짜 그거는 꼭 봐야 돼. 아 민심은 이렇게 회복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진짜는 거. 없는 게 아니냐고요! 야! 콧민씨야! 엄마 그거 아니야? 뭐 하는 거야? 나 그렇게 안 했어. 그는 씨만 꼭 봐야 돼. 제가 한 번 타드릴게요. 누나 섹시한 누나야. 잘 봐. 오오오 뭐야? 크으 저런 기술은 아무나 못한다고. 우와 뭐야? 나도 해보면 안 되냐? 아니 자기 다 쏟을 것 같아. 너 괜찮니? 얼굴이 터질라 그러는디? 카메라 켜고. 아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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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술을 잘 못 마시네. 그러네. 술게이면서 아이 술로 더 조져버리겠네. 조져버리겠네. 뭐 뭐? 틀어져. 나는 만숙이보다 세이다. 예쓰. 세이다. 최세 6개월 아니다. 예쓰. 이런 논란이 되겠는데?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누나 아니라고? 저 아니에요. 누구지? 아니 저 아니에요. 저 아니라고요. 나는 오늘 유동하고 세이랑 같이 있을 것이다. 노. 아이 첫 만남에. 그치. 첫 만남에.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. 너 가 이제. 마음에 드는데? 장난 장난. 거짓 나올 줄 알고 노비를 한거지. 아 근데 저.. 집이 엄해가지고 안 돼요. 집이 엄해가지고 안 돼요. 무슨 엄해. 난 자기 티 입은 게 더 멋있어. 왜 여기서 봐. 아 이 씨발. 미친. 노동청이나. 사장님이 제 앞에서 옷을 벗는데 이거 씨발 성희롱인가요? 신고 좀 하려고요. 와봐 씨발. 어? 커플. 그래. 우리 게임. 커플 대결. 이길 때마다 따르는 거야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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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제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셔야죠. 가위바위보. 파키가 소리를 얼마나 생각하느냐. 누나가 졌다면 난 내가 멋있어. 걸렸다. 그럼 난 내가 타면 돼. 아이 내가 타면 돼. 아니야. 지발놈들. 아니야. 아 게임. 야! 야! 여러분 저랑 현재네 님한테 가보도록 할게요. 아니야. 얘 못 가. 아 왜? 얘 못 가. 아 사문들. 아 왜 이리 와. 자 벌 좀 안 들게요. 정신. 아. 맥주까지? 좋됐다 야. 좋됐다 야. 내 멜론 랜덤으로 할 테니까 남자 여자를 정하는 거야. 나 남자. 나도 남자. 나 여자. 나도 여자. 남자. 나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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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해야겠다. 여자 노래 같은. 어? 뭐가 여자잖아. 태연 아니야 태연. 태연이. 이긴 해 줄게. 아니 너 못 먹을 거 같아. 야야야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? 노래로 하자. 아 얘 저음 페이크를 해. 옷 부르면 민심에 따라서 그러면은 한 잔 마시기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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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그만 하자 네가 없는 하루 하루가 매일이 힘드니 네가 보고 싶다고 산타 1번 아니다 교육신이다 2번 1번 오? 와아아아아아 아까 내가 했으니까 누나가 이번에 와 도전 고양이 2번 멈춘